다음 두 식을 모두 만족시키는 양수 xy에 대하여 x 제곱 더하기 y 제곱의 값을 구하시오. 자 여기서 보게 되면은 x 플러스 y는 3의 3제곱 27이 되고 자 이거는 로그 3 x y는 3이 되죠. 그럼 x y는 3의 3제곱 그것도 27이 되네요. 자 이거 좀 변형을 하면 되죠. x 플러스 y의 제곱 마이너스 2xy 이렇게 되죠. 27의 제곱 마이너스 27을 곱하면은 54 이렇게 되죠. 27 27 7 7 2 49 4 7 2 14 18 2 7 2 14 5 그럼 6 7 2 9 7 2 9 빼기 54 이렇게 되죠. 5 그 다음에 7 675 675가 됩니다. 18 6 46 5К 4 16 7 30 47 8 4 quarters